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 이것은 이 규정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저것은 저 규정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점점 겹겹이 규제로 둘러싸인 규제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6대 국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회기가 지속됐던 16대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의원들이 만든 입법이 2500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6월 한 달 동안 1천 건으로 단연코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정 한 국회의원은 6월 한 달 동안만 52건 정도의 의원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규정이나 법률 등의 틀 안에서 우리 사이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한국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율사적 사고방식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에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 출신들이 계신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다 보니까 도저히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도 문정부를 나무라야 되지만 동시에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이런 부분을 깨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창발적 발상을 하고 기존의 틀을 좀 깨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태도나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깃털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남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그렇게 도심을 좀 고밀도 개발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을까 용적률은 항상 얼마 이하가 돼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의 틀에 잡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정말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또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증가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킨다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생각을 왜 할 수 없을까 자꾸 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로 올리게 되면 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간척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다를 땅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용적률이란 것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규정을 보면 주거지역에 항상 상한치가 500% 상업지역이 1500%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자 중앙일보에는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또 건축가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서울의 용적률을 허하라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수요가 많은 곳에 용적률을 더 풀어가지고 위로 올려서 땅을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나 일치하고 또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한 번 충분히 설득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시죠 용적률 제한으로 도시밀도 교제를 시작한 것은 뉴욕이다 그런데 지금 뉴욕 중심부의 용적률은 1800%를 넘고 구도심지의 주거지도 500%를 넘는다 런던은 단 몇 곳 예외를 빼고 도시 전체의 용적률 상환이 일괄해서 500%다 전면도로 면적도 기준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산 방식으로 치면 훨씬 높다 300%를 넘지 못하는 서울의 주거지보다 훨씬 고밀도시들이다 또 서연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얽힌 실타리를 푸는 방법은 가끔 전복적 사고다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털을 깨는 사고다 용적률 상환제가 아니고 용적률 하환제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지금보다 훨씬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더 많은 공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파트 재건축을 불허하자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네요 위를 묶는 것이 아니라 밑을 묶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공급을 촉진하다는 것이 서연 교수의 주장입니다 왜 못하냐 왜 우리는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든다는 발상을 하면서도 왜 건물을 고밀도에서 위를 올려서 땅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냐 강남 땅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강남 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얼마인지 고안해낼 수 있지 않냐 그게 서연 교수의 주장입니다 용적률 상승을 할 때 발목을 잡는 것은 1조건이다 거실에 4시간 직접 태양빛을 받아야 한다는 근과 옥조다 오래전에 생각한 거죠 이건 전원도시에서도 그 가치가 있지만 메트로폴리스에서는 사치다 기성세대가 확보하려는 1조 시간이 그만큼 긴 시간에 지하철 통근을 다음 세대에게 요구한다면 공평한 사회가 아니다 왜 발상을 전환을 못하냐 원도심과 산지 주변을 제외한 서울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이게 주장입니다 원도심과 산지 주변을 제외한 서울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고밀주거의 실험은 이미 상업용지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톨에서 충분히 시행되었고 검증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한국의 눈물 한국의 비극 한국의 한탄 한국의 자절 한국의 몰락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생각을 못 깨는 거에 털을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게 가장 주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올려서 땅을 만들자 간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율사 주신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 털 내에서 규정 내에서 규정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냐 좀 깹시다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주택가격을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자 이야기죠 왜 그걸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정말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확 좀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야생마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왜 못 만드냐 이야기죠 얼마는지 잘 될 수가 있는데 집값을 이렇게 올려가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 생각이 비난하기 때문에 삶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이 부유해지자 이야기 털을 깨보자 이야기 상업용 위성을 만들어 달러라도 가겠다는 생각까지도 허용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든 머스크가 벌써 상장가치가 1등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된거지 않습니까 좀 깨보자 이야기죠 털을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zumky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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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